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불을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눈을 뜨시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건 더 어렵지요 그리스도 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나오셨지요 저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일어나면서 나왔습니다 이 겨울에 기도의 제잔을 쌓기 위해 추운 바람을 뚫고 이제 이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이시는 분들 더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야구보서를 통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정황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정해지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에 들어오게 된 이 야구보를 잘 이해하고 믿고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구보사가 왜 성경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전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록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기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이런 사건들을 썼을 법도 한데 흔히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용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땠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혹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야구보사는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적인 내용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보도 성경으로서 완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기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이 야구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영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야구보수를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긁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의 수신자는 이 글을 받는 사람은 야구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야구보가 단임 목사 심정으로 쓴 서신 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리더였던 사도 야구보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님의 친형제 야구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성된 예루살렘의 묘 교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님들은 최초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으며 야구보가 지도자로 있었던 20년 동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로부터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냈다는 내용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있죠 그런데 야구보 서신은 이러한 핍박의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내용을 많이 할애합니다 야구보가 왜 이런 내용들을 글로 쓰게 되었을까 이제 앞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때의 예루살렘 상황이 기근으로부터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치게 되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님들 중에서도 졸부가 생겨났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어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에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회에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뒷장 가면서 자세히 나올텐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현대의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건 왜일까요? 또한 서로를 향한 독설과 교제 상실까지 더해져 형성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선은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수대자 베드로가 개척하여 세워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듣고 한꺼번에 수많은 성도님들 3천명, 5천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일에 우리도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과 신학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구보선은 야구보서를 통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대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단 두 사도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주장으로부터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구보사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을 단지 교리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략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얻는 것이 행동은 무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구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균형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야구보산은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글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목사님께서도 이제 루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루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야구보산은 지푸라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종교개혁을 할 때의 상황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었고 야구보산은 지푸라기라고 한 것이고요 반면에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새롭게 개혁되었던 웨슬리 시대에는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행암의 강조를 둔 야구보산 말씀이 부각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미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진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된 시기도 아니었고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성경도 그때에는 완전하지 않았고 신약의 체계도 구축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잘못된 복음들이 발생되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살다가 죽게 합니다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사단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신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 임금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게 하는 게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규칙을 따르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다가 죽게 하는 것 그와 반면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성장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시간표임을 깨닫고 더욱더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요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고 변하지 않고 구비하고 빠짐없이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내피림 시대에 노아가 붙잡았던 방주언약 야곱과 애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사람만 도차시하려고 자리 싸움했던 요사베 형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인마누엘을 누린 요셉 똑같은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지만 온갖 불신앙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엘리제 사장과 어린 나이에도 언약계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했던 아합왕과 우상 숭배자들을 담대히 싸웠던 엘리아와 엘리사 지금 금요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던 골리아답에서 벌벌 떨던 사월왕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대진표를 바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나타냈던 다윗 이 모든 랩런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지혜 솔로몬도 제일 원했던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심하게 좋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형상 거기에 무엇을 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우 하나님이 딱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 핏값 주고 사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불신앙이 전혀 없다라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확신하시고 오늘 기도 시간에도 행복한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닌 사람이 알아주는 기도가 아닌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행하는 그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는 정복자의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를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